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감독 업무에 네이버 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발표한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하이퍼클로바X는 성능평가에서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보다 높은 종합전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어, 일반상식, 수학, 코딩 부문에서는 이를 기록해 특정 국가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보편 지식,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 문제를 해결력까지 갖춘 AI로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의 정보기술 기술력을 활용해 금감원 감독 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